안녕하세요. 루크미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블랙스타에서 나온 세인트 제임스라고 하는 앰프 시뮬레이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전에 앰플리튜브나 기타 베이스 녹음에 관련된 그런 플러그인 이펙터 등을 몇 번 소개를 했더니 이 블랙스타에서 나온 세인트 제임스라고 하는 이 플러그인 이펙터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한 며칠 정도 써보고 느낀 점들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가감 없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관은 이렇게 생겼고요. 첫인상은 굉장히 깔끔하게 잘 생겼습니다. 이게 예전에 앰플리튜브 설명할 때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픽 UI 그러니까 이런 눈에 보이는 것도 은근히 좀 중요해요. 이게 조금 불편하게 되어 있으면 아무리 퀄리티가 좋다고 해도 우리가 손이 잘 안 가게 돼요. 플러그인 이펙터를 불러들여서 쓰는 데 있어서 살짝 피곤함도 느끼고 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약간의 좀 어려운 지뢰짐작 겁을 먹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이 그래픽 디자인은 굉장히 시원하게 또 직관적으로 아주 친근하게 잘 생겼습니다. 일단 그거는 굉장히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인상은 그랬고요. 이 제품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세인트 제임스라고 하는 제품이 두 개가 있습니다. 사실은 따로따로 구입도 가능하지만 스위트라고 해가지고 이 번들 두 가지를 묶음으로 구입하게 되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골라서 쓰실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EL34라고 하는 제품이고요. 이거는 6L6이에요. 그러니까 6L6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제품이 있고요. 약간 성향이 다릅니다. EL34는 빈티지 성향의 그런 앰프고요. 그 다음에 6L6 이 제품은 약간은 좀 현대적인 요즘 스타일의 앰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디자인에서도 살짝 느낄 수 있지만 이거는 게인이 약간은 이제 오버드라이브 정도 그렇게 많은 헤비게인이 들어가진 않고 이 6L6는 굉장히 헤비게인까지 해서 소위 얘기하는 하드락이나 메탈 같은 음악 장르에서도 충분히 쓸 수 있는 정도의 게인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앰프 두 개를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블랙스타라는 앰프 회사가 굉장히 생소하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사실은 이게 한 10년, 15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한때 인기를 많이 끌었던 회사예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블랙스타라는 회사가 마샬 앰프에서 근무하던 분들이 따로 나와가지고 만든 회사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마샬 앰프 스타일을 약간 계승한 그런 앰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성비 좋은 마샬 앰프 사운드 뭐 이런 걸로 우리나라에서 한때 인기를 좀 끌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저렴하게 다른 앰프들에 비해서 저렴하죠. 그래봐야 뭐 쓸만한 거 한 돈 100만원 줘야 되지만 어쨌든 마샬 앰프들 좀 고가의 그런 것보다 조금 저렴하게 나와서 물론 100만원 더 밑에 앰프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뭐 어디 합주실 그리고 라이브클럽 이런 데서 심심치 않게 봤던 그런 이제 앰프 회사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소리 소문 없이 지금 많이 뭐 잊혀졌어요. 특히 이 세인트 제임스라고 하는 이 제품은 실제 앰프로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플러그인 이펙터를 독자적으로 개발해서 만든 게 아니라 실제 앰프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 플러그인 이펙터를 지원 받으면서 한번 검색을 좀 해봤는데 우리나라에 거의 유저도 없고 들어오지도 않은 것 같아요. 실제로 출시된 지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나라에 거의 안 풀린 어떻게 보면 유니크한 그런 앰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제품이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 또 가격은 얼마인지 그거 한번 보고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윗워터라고 하는 미국의 온라인 쇼핑몰로 들어왔고요. 우리나라에는 뭐 들어오질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사이트에선 찾아보기 힘들고 이런 데로 이제 들어오시면은 하드웨어를 여러분들이 스펙을 한번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이제 제품들이 있죠. 이거는 콤보형이고요. 뭐 콤보형이네 앰프 헤드형이네 이런 것들은 뭐 아는 분들은 뭐 이미 잘 아시겠지만 뭐 모르시는 분들 일단 지금은 넘어가도 됩니다. 어차피 우리는 지금 플러그인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스피커와 이제 앰프 헤드가 일체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는 그냥 헤드 따로 그 다음에 캐비넷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스피커인데 보통 캐비넷이라고 부르잖아요. 스피커의 이제 모음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분리되어 있는 걸 구입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가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300달러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고가는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전에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블랙스타라는 회사가 약간 가성비 좋은 앰프로 유명한 회사에서 뭐 엄청난 고가의 앰프를 만들고 뭐 그러진 않습니다. 물론 얘네도 가장 하이엔드급 앰프들이 있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고려대상은 아니고요. 세인트 제임스만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엄청 비싼 앰프는 아니에요. 그리고 헤드가 있고 그 다음 캐비넷도 보면은 12인치짜리 두 방이 박혀있는 게 있고요. 이거는 단순히 제가 좀 알아봤더니 이 앰프 헤드에 맞춘 그냥 디자인 차이인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제가 살펴봤고요. 이렇게 하드웨어로 출시되었던 것들을 이제 블랙스타에서 고스란히 이제 그 기술을 고대로 얘네 회사에서 직접 이렇게 개발해가지고 플러이 인 인펙터로 딱 만들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블랙스타 이 앰프의 그 개성이 또 있거든요. 아까 전에 마샬을 약간 계승한 거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더 특이한 건 뭐냐면 얘네 이제 하드웨어에서 어떤 기능이 있었냐면 마샬 앰프와 팬더 앰프의 사운드를 골라 쓸 수 있는 그러니까 마샬류, 그 다음에 팬더류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앰프에서 많이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 두 가지를 하나의 앰프에서 골라 쓸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기능들이 있었는데 또 그것 때문에 또 유행을 타기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앰프도 팬더의 그 느낌과 마샬의 느낌이 같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이 인 인펙터로 쓰기에 폭이 조금 넓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앰플리튜브나 기타릭처럼 세일했을 때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엄청나게 많은 그런 양의 앰프 사운드, 이펙터 사운드를 쓸 수도 있지만 이 블랙스타라는 회사의 좀 유니크한 그런 느낌을 써보시고 싶으시는 분들은 직접 얘네들이 개발한 이 두 가지의 앰프 사운드를 여러분들이 이제 써보실 수 있는 거죠. 지금 셀 가격이 스위트 했을 때 이 두 가지 앰프를 다 쓸 수 있는 제품을 했을 때 한 80달러 전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저렴한 거라고 얘기해 드리기는 좀 힘들지만 여러 가지 앰프 사운드도 써봤고 블랙스타라는 이 앰프가 조금 더 궁금하다 하는 분들은 구입을 해서 써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영상의 댓글에다가 링크를 또 남겨놓기는 하겠지만 무료로 트라이얼 버전을 2주 동안 써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 구입하기엔 뭐하고 나는 좀 써보고 좀 맛을 보고 사운드를 들어보고 구입을 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 트라이얼 버전으로 2주 동안 전 기능을 마음껏 써보시고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또 내 스타일에 맞는지 그런 거를 생각해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사전 설명을 여기까지 드렸고요. 좀 세밀한 것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앰프에 대한 거 이 두 가지는 지금 방금 설명을 드렸고 앰프마다 여기 있는 스위치랑 이게 조금은 달라요. 2L34는 여기 보시면 좀 작아가지고 안 나오지만 이건 똑같아요. 채널 2를 이제 키는 거예요. 이걸 키면은 여기 게인을 쓸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그냥 클린톤이고요. 근데 이게 좀 달라요. 이게 채널 2에 부스트라고 써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켜서 2번 채널을 쓰게 되면은 이걸 눌렀을 때 이렇게 불이 들어와서 약간의 부스팅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6L6 그러니까 6L6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이건 똑같아요. 2번 채널을 셀렉트 하는 거 그런데 여기가 채널 2가 보이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돼서 그래서 보이스가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 제가 매뉴얼 같은 걸 살펴보려고 했는데 정확하게 뭐 얘기 나온 게 없어요. 그런데 일단은 개인 양이 조금 더 먹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사운드 한번 들어보면서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는 부스트고 이거는 보이스로 돼 있다. 이 두 가지가 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뭐 일반적인 앰프에서 똑같으니까 여기 스프링 리버브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EQ죠. 베이스, 미들, 트래블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볼륨 노브 이거 볼륨 노브 그 다음에 게잇 노브입니다. 전형적인 앰프의 딱 그런 세팅이고요. 이게 좀 특이해요. 50W랑 SAG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50W 그러니까 실제 하드웨어 앰프를 쓸 때 50W의 그 사운드 이게 원래 50W로 나왔습니다. 어쨌든 그 사운드를 쓰는 거랑 SAG는 이게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 이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고 여기저기 조금 검색해서 찾아봤는데 뭔가 정확하게 이게 뭐다라고 설명된 게 없어요. 그런데 앰프에서 흔히들 쓰는 용어이긴 한데 약간 전압 강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쓰는 것 같은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계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출력에 대한 사운드에 미묘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둘 수 있다는 거 실제 하드웨어를 보면 이 앰프에 대해 2W까지 있습니다. 그 2W는 아마 감쇄기를 달아가지고 말 그대로 가정용으로 쓸 수 있게 만든 그런 거죠. 50W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가정용으로 쓰기에는 조금 힘드니까요. 그런데 플러그인 이펙트에는 2W는 없습니다. 그냥 DAW나 뭐 이런 스탠드홀론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굳이 2W는 필요 없다 생각했는지 아예 빼버렸어요. 대신 50W랑 SAG라고 하는 이 두 가지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스터 노브 있고요. 그 다음에 스탠바이랑 파워 노브 있는데 이거는 굳이 그냥 느낌상 디자인으로 넣어준 것 같아요. 어차피 똑같이 제어되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게 뭐 단독으로 제어되진 않아요. 플러그인 이펙터에 굳이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냥 이뻐 보이잖아요. 그리고 실제 같이 똑같이 만들려다 보니까 집어넣은 것 같아요.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밑에 한번 봐볼게요. 인풋 뭐 들어오는 소리죠. 기타 자체가 들어오는 소리에 대한 거 제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노이즈 게이트예요. 그래서 뭐 이제 개인 같은 거 많이 들어가면 약간 기타에서 윙 울리는 소리 같은 거 이런 거 올려가지고 잡을 수 있죠. 근데 노이즈 게이트는 잘 써야 되는 게 너무 노이즈가 세다고 해서 과도하게 올렸다가는 약간의 작은 소리 같은 거까지 잡히는 데다가 또는 소리가 컸다가 살짝 사그라지거나 스며들 때 갑자기 툭 끊기는 느낌이 들거나 해가지고 잘 써야 돼요. 그냥 과도하게 썼다가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연주 느낌이 날 수 있습니다. 차라리 그냥 노이즈를 어느 정도 놔두는 게 더 일렉트릭 기타 같은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게인을 많이 넣었을 때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요. 모노 스테레오는 간혹 기타를 스테레오로 연결해서 녹음할 때도 있죠. 그럴 때는 스테레오로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거를 두 개를 테스트해봤는데 스테레오로 해놓고 녹음하면 한쪽으로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하나만 꽂아서 하시는 분들은 모노로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이제 오디오 트랙을 여기 모노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아예 모노로 고정되어서 변경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스테드얼론으로 그러니까 DAW 안에서가 아니라 큐베이스나 로직 같은 데서가 아니라 그냥 컴퓨터 자체에서 불러가지고도 쓸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모노와 스테레오를 골라가지고 쓸 수 있는데 그럴 때 여러분들이 케이블을 두 개를 꽂았느냐 하나를 꽂았느냐에 따라서 한쪽만 나오든가 양쪽 다 나오든가 하기 때문에 착오 없으시도록 하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는 기타 대부분 모노 연결해서 쓰시기 때문에 모노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이거 하나씩 볼 거예요. 프리 FX라고 하는 거는 페달보드입니다. 눌러볼게요. 이렇게 나옵니다. 아주 깔끔하게 통일성 있게 잘 해놨어요. 특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DEPT 그러니까 DEPT라고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DEPT에서 10 이렇게 되는 게 블랙스타 얘네 앰프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었던 이펙터들 페달 이펙터들에 붙었던 이름입니다. 그런 것들을 고스란히 다 넣어놨어요. 하지만 얘네가 이렇게 다양한 페달 이펙터를 만들지는 않았어요. 뭐 드라이브 계열들이랑 뭐 프리앰프였나 뭐 하여튼 몇 가지만 만들 때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었는데 지금은 아예 플러그인 이펙터를 만들면서 이렇게 소프트웨어적으로 뭐 컴프레서, 드라이브, 코러스, 페이저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 그냥 다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프리 FX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앰프의 앞단에 위치한 거니까 앰프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기타가 그냥 클린하게 들어가기 앞서서 거치는 이펙터들이니까 바로 직렬로 꽂아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필요 없으면 다 꺼주시면 되고요. 필요하면 눌러가지고 해결을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특이하게 코러스랑 페이저는 직렬로 앞단에 이렇게 위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앰프 앞에 골라서 쓸 수 있게 되고요. 실제 페달 이펙터, 그러니까 아날로그 이펙터들 다루듯이 건드려가지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 드라이브는 TS, 그러니까 튜브 스크리머 아이바네즈에서 유명한 그 명기죠. 그거 계열이 있고 그 다음에 오버드라이브라고 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골라 쓸 수 있다는 거 이거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앞단에서 이렇게 쓸 수 있고 이 이제 플러그 인 이펙터의 단점이라면 코러스나 페이저나 이런 거를 내가 뒷단에 걸어가지고 못 쓰냐? 못 씁니다. 이 배치를 내가 임의로 조정할 수가 없더라고요. 심지어 이 이펙터의 순서도 내가 임의로 바꿀 수가 없어요. 여기 지금 체인 같은 걸요. 이런 것들은 다른 이제 앰플 시뮬레이터 그런 제품들에 비해서 단점이라고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페달 이펙터 어차피 나는 뭐 이런 거 잘 안 써. 이런 거는 나 그냥 뭐 샌드 이펙터나 DAW에서 그냥 따로 골랐어. 이런 분들은 뭐 크게 상관이 없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드라이브 같은 거 이 앰프 자체의 개인을 쓰는 분들은 이 드라이브 이펙터도 필요가 없을 수 있는데 굳이 이제 이런 앰프의 플러그 인 이펙터를 쓰면서 클린 채널 딸랑 그러니까 이렇게 볼륨 1이라고 돼 있는 이 1채널 쓰고 클린 채널 쓰고 이 드라이브 걸어 쓸 분들은 별로 없죠. 여기 앰프 개인 같은 거를 많이 활용해 보려고 하실 텐데 그때 그러면은 이거는 개인 부스터 역할을 조금 하게 되죠. 그럴 때 이제 TS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개인과 이런 레벨 잘 조절해가지고 쓰면은 앰프 개인을 살짝 밀도감을 조금 더 보정해 주거나 드라이브의 어떤 그 찌그러진 정도를 조금 더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쓸 수 있거든요. 잘 써야 돼요. 사실 근데 너무 무지막지하게 과도하게 쓰면은 막 잡음도 엄청 생기고 사운드가 막 갈아져가지고 너무 안 좋게 들리니까 밸런스를 잘 잡아야 될 텐데 어쨌든 앰프 개인을 많이 활용하신다 하는 분들은 드라이브 페달이 약간의 개인 부스터 역할을 할 거다. 그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의 페달 이펙터가 따로 하드웨어로 보드가 따로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굳이 이제 이런 거 안 쓰고 그냥 여기 있는 거를 아예 꺼버리고요. 여기 전원 버튼 이거 있죠? 이거 아예 꺼버리면 이거를 아예 다 안 써버린다는 거니까 꺼버리고 실제 있는 페달 보드를 쓰고 앰프는 여기를 이제 거쳐가지고 쓰면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단 앰프예요. 이거는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갈게요. 세 번째 단 이제 캡 리그라고 돼 있는데요. 캐비넷 리그입니다. 캐비넷 줄임말이에요. 눌러볼게요. 네 여기가 어떻게 보면 저는 되게 만족스러웠던 부분이에요. 앰플리튜브에서도 제가 좀 칭찬을 많이 하고 했던 게 이런 캐비넷 이런 화면들이 마이크의 이런 모양들, 각도들, 캐비넷의 그림들 이런 것들이 시각적으로 잘 보이는 게 확실히 도움이 좀 되거든요. 어떤 것들은 시각적인 건 거의 없고 글로만 되어 있는 거, 명칭으로만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어떤 거는 심지어 이런 기능이 아예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 캡 리그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생각보다 사운드도 괜찮아요. 그리고 그 사운드의 변화의 그 느낌도 바로바로 직관적으로 바뀌어서 저는 꽤 만족스럽게 느꼈던 부분입니다. 일단 여기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마이크는 총 6개가 있습니다. 여기 눌러보면 나오는데요. 하나씩 볼게요. O7이라고 돼 있는 거는 SM57이에요. 다이내믹 마이크고요. 녹음실에서 제일 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421은 이것도 다이내믹 마이크인데 젠하이저의 MD421이라는 이 마이크입니다. 이렇게 생긴 거 보시면은 대충 어디서 봤는데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힌트를 좀 얻으실 수 있고요. 이렇게 이제 설명이 나여 있다는 거는 굉장히 칭찬할 만한 일인 것 같아요. 제가 뭐 엄청나게 많은 앰프 시뮬레이터를 막 수두룩붙지하게 써본 건 아니지만 앰프 시뮬레이터에서 마이크를 고르면서 이렇게 어떤 사운드를 낼 것이라고 설명해놨던 거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 이 마이크를 사용하면 어떤 사운드가 나올 것이라는 걸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이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아주 이런 부분은 칭찬할 만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콘덴서 마이크 두 개 있는데요. 이거는 특이하게도 U67이 있습니다. 보통은 U87이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특이하게 U87이 아니라 U67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이만에서 나온 U67 콘덴서 마이크가 들어가 있고요. 굉장히 고가의 마이크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콘덴서는 C414 AKG에서 나온 C414 마이크가 있습니다. 이것도 흔해서 많이 보는 또 마이크 중에 하나예요. 가격은 좀 나가지만 어쨌든 녹음실에서 흔하게 마이킹할 때 종종 봅니다. 그 다음 이 두 가지는 리본 마이크인데요. 리본 마이크라고 하는 거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마이크 안에 약간 진동판이 리본처럼 들어가 있는 그런 마이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양방향의 그런 마이크입니다. 근데 일단 마이크 뭐 그런 성질이라는 건 넘어가고요. 마이킹할 때 많이 쓰는 것들 중에 이 두 개 딱 넣어놨어요. 121 이거 R111이라고 로이어라고 하는 회사에서 나온 거예요. 이거 사실 리본 마이크 거의 대명사급이라가지고 웬만한 앰프 시뮬레이터 다 있습니다. 이거 111. 저는 좀 111 마이킹할 때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리본 마이크 이거는 베이어 다이나믹의 M160이라고 하는 그런 마이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의 리본 마이크가 또 담겨 있어요. 앰프 시뮬레이터들 같은 데에서 마이크 고르다 보면 굉장히 더 많은 그런 마이크들이 있긴 한데 지금 여기에서 딱 6개는 녹음실에서 정말 한 번은 꼭 볼 만한 또 한 번은 사용해 봤을 만한 그런 마이크들만 6개 모아놨어요. 그래서 아주 쓰임새 있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캐비넷은 총 9가지가 있는데요. 눌러볼게요. 이렇게 이제 쭉 목록이 나옵니다. 맨 위서부터 한번 볼게요. HT 클럽 이 제품이 진짜 유행해가지고 정말 한때 합주실이나 녹음실이나 개인 유저들이 많이 가지고 있던 앰프 중에 하나입니다. 가성비 좋은 걸로 진짜 유명했었어요. 저도 이거는 여러 번 써봤습니다. 이 콤보 앰프에 이 캐비넷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아티스트 이 제품이 있고 그 다음에 세인트 제임스 이게 이제 딱 이 앰프 헤드에 찰떡궁합처럼 붙는 거죠. 12인치짜리 한방짜리입니다. 콤보 앰프에 있던 거 그거를 여기 이제 해놨고요. 그 다음에 아티산 해가지고 이 시리즈. 아티산 시리즈도 한때 유행이었어요. 우리나라에 이거는 이제 가격이 좀 나가지만 어쨌든 여기 캐비넷 12인치짜리 한방짜리, 12인치짜리 두방짜리 해가지고 들어가 있고요. 요거 이제 세인트 제임스 아까 하드웨어 사진으로 보셨죠? 길쭉하게 생긴 거 12인치짜리 두방 들어가는 요거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시리즈 1이라고 해가지고 12인치짜리 4방짜리 있습니다. 그리고 아티산 시리즈 12인치짜리 4방짜리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또 하나 있습니다. 요거 시리즈 1에서 A 돼 있고 이거는 프로부터 가지고 B 돼 있고 요렇게 해서 총 9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어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각해도 여기에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추천할 만한 게 뭐냐면 여기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레코멘디드 마이크 해가지고 요 캐비넷을 썼을 때 어떤 마이크를 쓰는 게 좀 좋은지 또 요게 X6라고 돼 있는데 마이킹을 갖다 대는 그 축을 약간 비트는 건데 그거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이제 써놨습니다. X6는 오프화라고 이제 되어 있죠. 이런 거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종의 이런 거죠. 녹음실 감독님들이 아 이거는 이렇게 쓰시면 좋습니다. 요렇게 추천하는 것 마냥 요렇게 얘네들이 써놨어요.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게 일단 궁합이 좋을 거다. 이런 거죠. 근데 아 나는 내가 쓰고 싶은 게 있어. 그럼 뭐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 어쨌든 요런 거 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캐비넷이 두 개예요. 그래서 마이크가 원투가 돼 있죠. 그리고 펜값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건들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마이킹이 두 개가 들어가고요. 캐비넷이 두 개로 들어가기 때문에 서로 섞어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캐비넷을 섞어서 마이크를 두 개 돼가지고 하는 경우는 다른 앰프 시뮬레이터도 라우팅 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얘네는 앰프 헤드는 그냥 하나인데 앰프 헤드 두 개를 못 섞어요. 아까 EL과 6L6 뭐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를 못 섞어요. 하지만 캐비넷은 두 개를 쓸 수 있게 돼 있고 항상 디폴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세인트 제임스 요렇게 10인치짜리 두 방 요거는 아티스트 15 해가지고 아마 12인치짜리 한 방 이렇게 돼가지고 요 두 개를 섞어서 쓸 수 있게 되고요. L 이만큼 가 있고 R 이만큼 가 있기 때문에 소리가 묘하게 섞입니다. 그 질감이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물론 이거를 아 난 싫어 나는 똑같은 거 하고 싶어 그러면은 요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똑같은 걸로 통일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얘네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오른쪽 거는 보세요. 요렇게 해야지 똑같아요. 그러니까 색깔이 다른데 똑같습니다. 근데 그냥 색깔만 다르게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오른쪽 거는 그냥 검은색이 돼 있고 왼쪽 거는 요렇게 약간 흰색 계열 요런 패브릭 재질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하면 똑같은 사운드예요. 그냥 캐비넷 아니면 이것도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은 아예 여기를 한쪽을 뮤트시켜버리고 이거는 이제 전제하는 게 나는 하나의 캐비넷만 쓰겠다라고 할 때예요. 보니까 이걸 안 쓰겠다. 비활성화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뮤트를 해버리고요. 그러면 한쪽에서만 소리가 나요. 지금 이렇게 되면 그거를 요렇게 센터로 두시고요. 요렇게 해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한 캐비넷은 비활성화 해버리고 그러니까 뮤트 해버리고 한 캐비넷만 쓰는 결과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쓰면 이 플러그인 이펙터의 성능을 약간 반만 쓰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아요.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톤 만들어 보실 때 이제 LR 요렇게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걸 해보고 캐비넷을 여러 조합으로 한번 바꿔보면서 여러분들이 만족스러운 그런 사운드를 찾아보시기를 좀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요렇게 쓸 수 있다는 거 이 방법 자체는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위에 보시면 이제 룸에 대한 크기가 나와요. 이 플러그인 이펙터의 조금 단점이 글씨들이 무지하게 조그매요. 나중에 얘네들 업데이트 되면 이게 좀 개선될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조그만지 어쨌든 요렇게 글씨가 이렇게 작지만 스몰, 미디움, 라지 보여서 룸 크기를 조절할 수 있고요. 앰프 마이킹을 하는 이 부스에 대한 크기죠. 이건 넓이고요. 스페이스 등 와이드 뭐 이렇게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 넓이 조절할 수 있고요.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벨을 조절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요렇게 수치가 나오죠. 이게 약간의 울림이 조금 바뀔 거예요. 녹음실 가면 감독님들 또는 엔지니어분들이 이런 거 다 해주죠. 룸 어떤 앰비언스 잡는 마이키도 설치해가지고요. 여기에만 마이크를 이렇게 대는 게 아니라 요 룸 마이크를 또 대가지고 앰비언스까지 같이 잡아주는 분들 있죠. 음장감 뭐 이런 거를 좀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앰프 시뮬레이터에 이 정도 기능은 다 있습니다. 사실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살짝 말하고 넘어갔는데 요 시각 쪽으로 한번 보면서 넘어갈게요. 이제 축을 건드는 게 요기 보죠. 액시스 있죠. 그럼 눌러보면 요렇게 각도가 바뀝니다. 요거 한번 봐볼까요. 그러면은 요렇게 바뀝니다. 뭐 마이크를 요렇게 C414 요걸로 한번 보세요. 요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근데 액시스 한번 꺼보면 요렇게 마이크가 여기 측면으로 돌아갔죠. 요렇게. 그래서 시각적으로 딱 보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 이렇게 마이키를 하겠구나. 약간 틀어서 하겠구나. 이런 게 눈으로 보여요. 이게 이제 칭찬을 할 만한 부분이라는 거죠. 어떤 앰프 시뮬레이터는 이런 게 하나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도대체 마이킹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 수도 없고 내가 아예 제어할 수도 없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칭찬할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 앰플리티브 얘기할 때도 얘네들이 그런 게 좀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얘기했던 것 같고요. 근데 그거는 축을 흔드는 건 없었어요. 거리와 요 스피커의 이 위치 같은 거는 건들 수 있었지만 이렇게 액시스를 건드는 건 없었는데 요런 게 있다는 거는 참 이점인 것 같아요. 이거 녹음실 가면은 감독님들이 요 캐비넷에 마이크 여러 개 돼가지고 하나는 막 뒷면, 막 측면, 막 앞면 막 해가지고 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살짝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다는 거 그런 부분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스트 FX 볼게요. 포스트 FX는 앰프의 뒷단이죠. 말 그대로. 그래서 FX 루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스튜디오 이펙터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프리는 앰프 앞에 이제 들어오니까 앰프 게인을 먹으면은 앰프 게인에 따라서 지금 앞에서 했던 이펙터 양이나 뭐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다 변질됩니다. 그런데 포스트라고 하는 건 이제 뒤에 위치했기 때문에 앰프 게인이나 뭐 이것저것 EQ나 뭐 이런 거 다 먹고 요 앰프 헤드에서 먹었던 게 다 먹고 나오는 것들에 대한 깔끔한 이제 이펙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공간 계열 이펙터, 영어로 타임베이스드 이펙터라고 하는데 그런 이펙터들이 이제 뒷단에 많이 오잖아요. 그리고 FX 루프로 많이들 쓰잖아요. 샌드리턴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는 이제 특이하게 플랜저랑 트레몰러가 이제 달려 있습니다.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딜레이랑 리버브는 흔하게 쓰기 때문에 이건 익숙하실 거예요. 그런데 플랜저와 트레몰러는 특정한 어떤 사운드 모듈레이션 계열 이펙터들 다 그렇지만 좀 특수효과 같은 거를 주려고 할 때 이제 쓰게 될 건데 플랜저는 뭐 요즘에 이거야말로 진짜 여기 있는 이펙터들 다 통틀어가지고 제일 사용빈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트레몰러는 약간 뭐 우리가 흔히 비브라토 이런 표현도 쓰죠. 악기에서 연주하는 그 비브라토 주법이 아닌 그냥 이펙터에 의한 비브라토는 소리가 이제 웡웡웡웡웡 울리는 거 뭐 일렉트릭 피아노 EP에서도 쓰고 기타에서도 쓰고 하는데 트레몰러 이펙터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모드가 있고 하모닝 모드가 있으니까 골라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딜레이와 리버브 이거 질감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이게 따로 샌드단에 이것저것 걸어가지고 쓸 거 없다면은 그냥 자체 이것만 써도 충분히 괜찮을 만큼 굉장히 퀄리티가 나쁘지 않아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이거 자주 써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세츄레이션 이 노브가 하나 있어가지고 딜레이 이펙터 중에 실제 이제 페달보드에 딜레이 달아가지고 쓰시던 분들 중에 예전에 뭐 에코플렉스나 뭐 그런 것들 딜레이가 걸리는데 뒤에 로우파이한 질감 같은 게 약간 걸려가지고 살짝 이제 세츄레이션 되는 그 느낌 이거를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게 달렸다는 게 약간 또 칭찬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냥 깔끔한 디지털 딜레이로 그냥 뚝 끝나는 게 아니라 요 세츄레이션 노브가 있어서 의문이 괜찮습니다. 그런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타입도 일반적인 노멀 있고 와이드 이거 약간 스테레오 이미지가 훨씬 더 좋아져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핑퐁은 이제 왼쪽 오른쪽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요렇게 있고 그리고 당연히 요즘에 디지털 이펙터는 다 있지만 싱크 요 스위치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템포에 이렇게 딜레이 타임이나 등등 요런 것들이 딱 맞춰집니다. 그리고 리버브는 홀이 있고 플레이트 리버브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걸 골라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와이드라고 해가지고 스테레오 질감을 훨씬 더 줄 수 있는 요 스위치가 있어요. 요런 거 굉장히 좋아요. 한번 테스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들어보시면은 공간계가 꽤 쓸만한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에 이제 EQ단 볼게요. 요렇게 4밴드 그래서 로우, 로우 미들, 하이미들, 하이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요. 주파수는 요렇게 그냥 고정되어 있는 걸 고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고 빼고 입니다. 플러스 15, 마이너스 15에서 주고 빼고 하실 수 있고 로우컷 보통 하이패스에서 HP라고도 많이 하죠. 로우컷이고요. 하이컷 이게 바로 LP 로우패스 해가지고 LP라고 많이 표현되기도 하고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앰프 자체에서 건드는 EQ도 살짝 있지만 최종적으로 임펙터까지 다 걸려가지고 이제 나오는 소리들을 여러분들이 최후에 이제 보정할 수 있는 그런 EQ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 아웃풋 노브가 있죠. 지금도 제가 약간 테스트하면서 이렇게 남았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인풋단 요정도로 해놓고 드라이브 이펙터도 걸고 앰프 게인도 올리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나오는 아웃풋 볼륨이 굉장히 커져가지고 여기서 피크 뜨고 소리가 갈라지고 뭐 그런 이제 질감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아웃풋 여기에서 볼륨을 좀 줄여주시면 됩니다. 이 수치는 여기 위에 나오고요. 요걸 줄여주셔가지고 이 아웃풋의 이 미터기를 보시면서 좀 조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여기서 빨간 부피에서 계속 내면서 피크를 뜨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녹음하고 나서도 이건 드라이브 걸린 자글자글이 아닌데 라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아날로그적인 그런 질감이 아니라 디지털 찢어진 소리 같은 거 아주 미묘하지만 마스터링 같은 거 음암 너무 많이 올려가지고 찢어지는 듯한 그런 약간 자글자글함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아웃풋 노브를 꼭 줄이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물론 앰프 자체에서 여기 마스터 볼륨이나 이런 걸 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앰프 자체 이거는 그대로 유지하고 그냥 나오는 최종의 소리를 뺄 수 없느냐 여기서 조절하시면 돼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놓치고 그냥 했다가 피크 떠가지고 원치 않는 그런 클래핑 노이즈 같은 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꼭 체크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블랙스타에서 나온 세인트 제임스 앰프 두 가지 한번 살펴봤고요. 좋은 계기로 이제 제가 지원을 받고 어느 정도 써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 뭐 설명도 자세하게 드리고 했는데 이게 이제 가격이 지금 한 80달러 전후를 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앰프만 쓴다고 했을 때는 그렇게 저렴하지 않아요. 하지만 캐비넷을 9개를 쓸 수 있고 마이크도 6개 정도 쓸 수 있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의 조합으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뭐 아주 이제 소프트한 그런 음악 장르에서부터 약간 하드게임까지 좀 폭넓은 그런 사운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블랙스타 앰프 시뮬레에 대한 장점이라고 얘기하면 약간 유니크함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흔히들 쓰는 마샬 팬더 또 앰플리튜브 기타릭 등등 어디에서 많이 구하거나 구입해가지고 또 제가 세일 또 소식도 많이 전해드리고 했었는데 그런 거에서 쓰던 거랑 조금 다른 사운드를 나는 그래도 한번 써보고 싶다. 그런데 퀄리티가 그렇게 너무 떨어지지 않는 그런 걸 써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블랙스타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약간은 제3지대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렇게 이제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단점은 뭐냐. 그래도 한번 짚고는 넘어가야죠. 단점은 일단 이 프로그램에 대비해서 가격이 살짝 있다. 사실 비교군이 앰플리튜브 이런 거잖아요. 앰플리튜브 하도 세일 많이 해가지고 맥스 이런 거 막 90달러 100달러 이 정도 선에서 막 구입을 했는데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담겨 있잖아요. 사실은 그 회사가 너무 무지막지하게 세일하는 거긴 한데 그런 거에 비하면 지금 앰프 두 개 캐비넷 뭐 이런 거 다 포함해서도 어쨌든 가격이 조금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렇다고 그것도 너무 비싼 것도 아니에요. 한 10만 원 정도는 하는 거니까 어쨌든 그래도 앰플리튜브에 비하면 단점은 단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이펙터 체인에 대한 순서 변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순서 변경이 안 돼가지고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이거 순서가 그냥 딱 고정된 대로 써야 돼요. 나중에 이게 버전이 되면 이거를 조금 개선해 줄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런 부분 그리고 사소한 거지만 글씨가 너무 조그마다. 그래가지고 잘 안 보인다. 이런 것들이 또 하나 있고요. 그 다음 사소한 버그들이 좀 있는데 이 껐는데 이제 소리 계속 나오고 있는 거나 이펙터 복사 붙여넣기 했는데 이펙터가 걸린 채로 막 소리가 나온다든가 이런 사소한 버그가 있어요. 이런 거는 좀 수정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또 있습니다. 네 이번 블랙스타 세인트 제인스 리뷰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여러분들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좋은 소식과 정보 또 유용한 꿀팁 같은 거 있으면 영상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루크뮤직이었습니다.